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리고 통신비 지원 자체를 어떤 생각을 갖고 바라보고 있을까 이런 궁금함 때문에 댓글을 잔잔히 읽어나가는데 정말 사람들의 생각이 각양각색이구나 그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몇 분을 뽑아서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의 해설을 좀 더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년 후가 되면 인구수가 40% 이상 빠질 것이다 요즘 개론도 하지 않고 애도 낳지 않는다 이혼율은 급등하고 심지어 개론해도 띵크족까지 있으니 말이다 지금은 아이 대신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 참 많다 좌파들은 이것을 공략하고 있다 어차피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니 20대 30대 핏덩이들의 공산화 정책을 써서 장기간 표를 받아 먹으려는 것이다 그게 아니면 왜 장년층을 혜택을 못 받게 하겠냐 이 선동 미꾸루제 같은 정책을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 나라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간 부분은 저는 크게 의식을 하자 그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부분하고 뒷부분 인구수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고 개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천문학적인 빚을 쌓아놓으면 누가 갚을 거냐라는 그런 점을 우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 나라가 끝나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저는 또 동의를 합니다 그 사이에 2, 30대가 앞으로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산화 정책을 쓴다 이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저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책을 세우는 사람이 두 번째 빚입니다 뭐가 그렇게 불만인가 가제나 붕어나 개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이 됐다고 믿었거나 좌익 완장을 찰 수 있다고 믿었거나 선동당했거나 레밍 신드롬에 빠져 투표하지 않았는가 결과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 결과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 결국은 정책이든 이념이든 직장이든 개론이든 결국 개인이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지금 연배로 보면 3, 40대들은 자신이 내린 의사결정에 대해서 결국은 평생을 두고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점은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시님입니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주기로 약속한 통신비를 아예 없애지는 못하겠고 국리를 하다가 고육지책으로 나이를 제한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 같은데 지금 역풍을 단단히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또 반발이 심하니까 지금 이제 만든 일종의 절충안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하나의 수령에 빠지는 것이죠 표를 얻으려고 했는데 인기를 얻으려고 2만 원씩 나눠주기로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또 붉어져 가지고 중간에 34세부터 시작해 64세까지 빼니까 그 사람들이 또 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원칙을 갖고 집행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축구공처럼 바뀌게 되는 거죠 아마 지금 이런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아마 헷갈릴 겁니다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거죠 d님입니다 문재인의 후원자 노력을 열심히 하더니 나는 봉이야 이렇게 돼버렸네 그 연령대는 돈 안 줘도 문재인 돈 줘도 문재인이니까 문재인이 그냥 삥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 40대는 어떻게 대접하든지 간에 결국 표를 줄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른 연배 사람들이 쓴 걸 같은데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라야 해 당신 세대는 주거나 사나 문 대통령 편이니까 돈을 주든 안 주든 항상 지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봉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d님입니다 하는 짓거리를 보면 한심해도 너무 한심합니다 저들이 뭔데 돈을 지들 마음대로 뿌립니까 당신들이 일전 한 푼 벌어본 적이 있었나요 대모나 하고 남한테 빌부터 찬조받아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경제를 압니까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돈 벌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써버리니까 앞으로 뭐 당신들이 뭔데 돈을 지들 마음대로 쓰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빚을 갚는데 피눈물을 흘리겠죠 빚 갚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개인도 빚을 재보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빚을 갚아 나가는 것이 공동체 전체가 원리금 상한부터 이자 상한한 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피눈물을 흘리겠죠 앞으로 그런 무지막지한 선택 유치한 선택 바보 같은 선택을 지금 세대가 내리는 겁니다 구한말에 우리 조상들하고 똑같은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 다음 F님입니다 지금은 나이로 편을 갈라치고 내년 보궐선거에는 사는 동네로 편을 갈라치고 과연 내년 서울에 또 사람들 부산의 사람들에게 어떤 고급 사료를 줄까 개봉박투다 정말 기대된다 이제 나라가 멈출 수가 없는 브레이크를 걸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공짜 열차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계속 갈수록 가속도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짜 열차 노선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굉장히 걱정한 거거든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나중에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가서 파열음이 날 때까지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지인임이죠 이제 알았냐 봉이 맞다 문재인 정부의 봉들이 정신 못 차린 결과가 이런 형태로 나타난 거다 특히 30대 40대 당신들은 죽어도 문재인이 아니던가 죽어도 문재인 죽어도 문재인 하니까 결국 이런 꼴이 당한 거다 그렇게 아니라고 50대와 70대가 입이 부르터도록 말할 때 꼰대들이라고 이렇게 욕설 요구하지 않았느냐 반드시 책임을 져라 문재인 정부 때문에 국민의 진보도 3, 40대 당신들이 다 갚고 선택을 했으면 책임도 져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민주사회다 가장 겁난 말이 책임질하는 것이죠 반드시 책임을 져라 책임을 지고 안 지고 문제가 없는 거죠 선택했으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개인의 선택이든 회사의 선택이든 나라의 선택이든 결국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정확하게 올바르게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 H님입니다 아무튼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봅니다 이 사람들은 정신세계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이 사람이 많다 보니 이런 짓들을 하는데 쓸데없는 짓을 그만하고 사람을 좀 줄여서 국가를 축수 운영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항상 사업하는 사람들은 고민이 뭡니까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기가 오면 고정비 지출 때문에 대부분 손을 들지 않습니까 고정비 지출 이런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벌어 사는 삶이 아주 짧았거나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고정비 성격의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겁난가를 감을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하시는 분 같아요 살다 살다 별꼴을 다 본다는 겁니다 이 자들의 정신세계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는 거죠 쓸데없이 사람들이 많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마지막으로 i님입니다 나랏돈 임자 없는 돈이라고 성심 막 쓰는 거냐 후손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라고 이런 거냐 후손들이 어떻게 이걸 감당하겠느냐 아주 준엄한 경고죠 후손들이 감당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에 숫자는 계속 줄어들고 지금 이렇게 집값을 올려면 괴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괴로는 지금 시집 장가를 어떻게 가겠습니까 언제 집 장만하고 언제 애 낳아서 키울 겁니까 이런 엉망진창인 교육제도에서 사교육비는 얼마나 또 많이 들어갑니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우리 세대는 웬만큼 살았으니까 자식 세대를 보면 참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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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밖에 안 되는 거죠 집값을 이렇게 폭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괴로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애들 어떻게 낳겠냐 애들 교육 어떻게 챙기겠냐 그 교육도 짤랑 모든 걸 다 그냥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다 교원노조가 장악하고 있고 이 교육 받아가지고 세계 시장 가서 경쟁할 수 있겠냐 그 길을 쓰고 뭡니까 여유 있는 사람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거죠 이제 그만큼 차별화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던 데도 다 쌍그리 없애버린 거 압니까 어떻게 뭘 하려고 하는지 나는 도대체 생각이 안 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이 변화가 격렬하게 요동치는 이 세상에 나라의 빚만 지우고 나라를 계속 경직화시켜 나가는 데 이렇게 해야 어떻게 살겠냐 살 수 있겠습니까 통신비 2만 원 주는 걸 보고 나는 진짜 포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되겠구나 나라가 진짜 막판까지 가야 되겠구나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죠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렸니 개인의 인생사도 그렇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면 아시죠 나중에 그냥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는 왜 2만 원을 주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2만 원을 왜 받아야 됐냐 이런 목소리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더 큰 고민인 거죠 어쨌든 선택하면 책임진다 이 준엄한 메시지를 많이 새기시는 분들이 나오시고 또 정말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수 있는 정치 세력을 선택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런 점을 공감하고 또 행동하시는 분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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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